ㄑ. pit. 요즘에 DC가잖아? 개념글 가면 흑시대에이트밖에 없어 댓글에 쓰읍 ㄱ. ㅎ이 generals 아 이거 나올까? 오 오! 오! 빨리라 빨리라 암바.. 아 전사, 전사 한번 다시 도전? 아오 침착맨 얼굴에 펀치날리고 싶네 히트 크리티컬 빨리라 암바 해볼까요 빨리라? 빨리라 암바 할게요 결합사 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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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사 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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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 그을 부칼? 무칼 어때? 무칼 부칼 파공? 어이엘? 어이엘할까 파공할까 어이엘 혹은 파공 파공? 파공 별론데? 어이엘 어이엘 별로 파공? 파공갈까? 황수? 황수? 황수가? 황수? 황수 가자 황수 화비? 화비 있으면 요거 좀 괜찮은데 기습? 아이 기습 별로야 이 칼? 이 칼 좋지? 이 칼 좋고 기습하고 이 칼 나가면 좋죠 요거는 경관? 경관이 좋겠네요 요거는 노발 노발 갈게요 노발에 고전피 고전피 고수 고전피 고수 고전피 고전피 별로 고수 버프가 없어서 별로인데 언상 언상 갈게요 언상에 스읍 패거리 별로 뒤늑 뒤늑 별론데? 뒤늑 스읍 아 뒤늑 별론데 뒤늑 해단? 해단 좋죠 해단은 꿀이죠 해단 해단 이교도 칼잡이 나오면 어우 토악질 묘도 묘도는 이거 사기에요 묘도는 묘도 갈게요 묘도 묘도는 사기야 어? 누종벌? 스읍 누종벌 가야죠 누종벌 용..용분 용분 하면은 요거 되잖아 어딨어 어 황수 되잖아 용분 때문에 암검도 좋은데 그 깨질수도 있는데 이건 안깨지잖아 이건 카운터가 거의 없어 초기? 초기? 늦기도 괜찮거든요? 초기도 좋고 늦기도 좋은데 요건 좀 쓰기에 좀 힘들고 이게 돌진이 이게 좋아 스읍 9월 1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새로운 확장팩 군단이 출시됩니다 많은 사랑 바랍니다 늦기 가자 늦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멘트와 함께 무척 꼬블링 관농 꼬블링 관농 꼬블링 관농 똘똘하긴 하지만 가게척 부러지 끝났어? 흐흫 흐흫 요거는 고성 고성 남선 남선인데 해적이 하나 치맘 치맘하고 고성 고성 괜찮은데 치맘? 치맘 한번 갈까? 고성 고성 보다는 나는 내 그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치맘 갈게요 치맘 그리고 공해 공해는 요런걸로 공해가 나오면 좋거든요 냉정이 투기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냉정 그리고 식구 굶식구가 괜찮죠 투기장에서 굶식구 괜찮아요 확실히 그리고 이게 너무 카드가 빨리 빠지기 때문에 전질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처음부터 확 잡읍시다 이 칼 갑시다 이 칼 이 칼 가요 이 칼 가고 기가 그냥 그리고 원매떼 원매떼 그리고 요거는 육이 별론데 육이 남촉? 남촉 남촉 별로 풋종? 별로 불곡 불곡 갈게요 불곡 불곡 여기서는 뭐 광르구가 좋으니까 광르구 여기서는 나 기계는 없으니까 북십성 갈게요 북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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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나 무거운게 없는데 나 무거운게 없는데 근데 돌진하면은 나 이거 굉장히 공격적인 덱이라서 좋거든요 2코 어차피 넘치니까 중전 갈게요 중전 중전마마 북.. 북성이라고? 북십성이 아니고? 뭔소리에요 북십성이지 붉은 십자가가 5글자인데 어떻게 하나를 줄일라그래 북십성이지 돌진 될 수 있어 상대방이 2코가 많이 잡기때문에 할 수 있어 절개도 2장있고 이거 괜찮아 절개도 2장있고 이거 괜찮아 아이 북십성 있는데 1코를 빨리 잡아야돼 1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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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빼 다 빼고 1코 다 빼 3코 1코 2코 와우 좋아 반복 이거 맞춰놓으면은 요거 하면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칼차서 요걸로 빼도 되고 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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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낼라고 하는거 보니까 음 갑시다 요거 있으니까 용돈 있으니까 황수가 3 6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도발되면서 굉장히 좋죠 황수 나가고 다음 코스트에는 뭐 요거 나가놓고 나중에 요걸로 해도 되니까 북성 북십성에 저 고치수 내면 될거 같은데 고치수괴 어허 이렇게 낸다 그러면 이제 고치수괴 내고 고치수괴 돼 그쵸 고치수괴 이거 있을 때 잡으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요쪽에다 깔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어 이거 내려고 하는거 봐 그러면 요거 늑대로 다우릴 수 있어요 늑대는 나중에 내야 돼 늑대는 태양샘을 태양샘을 lasse 양폭 아아앗 이제 광역도 해야되고 하나 그 무력화 마법도 써야되고 히트다 히트 2댁 히트다 히트 히트 벌써 1승 0패 히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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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나는, 뭘한다? 절개 다 빼 잃고 잡습니다 잃고 잃고 잡아요 아... 다음 턴에 나올 수 있어 뒤져볼 텐가? 칼? 기습요원은 아니겠지? 기습요원은 아닐꺼야 그러면 요걸 깔아놔 사라고! 사라고 해경부? 해경부로는 안될텐데 해경부 뭐, 그 뭐야 배신하면 어쩔 수 없어 목걸이 많아요 드셔보시오 사라고 자막 오오! 돌진 봐봐 이래서 좋은거야 ㅜㅜㅑ ㅜㅜㅑㅑㅑㅑㅑ ㅑㅑㅑㅑㅑㅑ ㅜ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ół concur 흐으읍 으어 такая 히트다 히트 이거 오졌다 이거 진짜燒졌다 이거,왜,뽑냐고 그랬지 상대방도,저,코스트유주기 때문에 돌진할 수 있거든 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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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처음에 안 말려 내가 대기 얘랑 싸워도 필드 싸움 해도 적호 해도 이겨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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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 해적! 왜 이렇게 안 나오냐 1코 되게 많이 잡았잖아 뽑았는데 아아 쭈쭈쭈쭈 신창맨님께 이 이미지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팔다친 후임을 피라미드 재료로 써먹으셨다는게 정말입니까? 오늘 방송에만 지금 한 4번? 5번 지금 하고 있는거 같애 그.. 다시 보기로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아 이거 낼걸 동전 쓰고 이거 낼 줄 몰랐네 20 희샘 흥 숨어다 숨어 야 다 숨어 원하는게 원가 이거 뭐야 살려줘 내가 뭐야 살려 줬その 어? 이게 나왔네? 아 돌진 안한다 치우 로봇? 유물을 가져오셨나요? 어? 조금 간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더 구려졌네 적당한 것들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해당이 없으시면 불가능한 것들 이번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추가로 없을것은 불가능한 것들 좀 더 빨라 ㄷㄷ 이렇게 하는게 이쁘겠지 모양새가 이쁘게 일정합니다 여기 두개 뽑았네 시초 히트다 히트 아 근데 진짜 방금 아까 히트 방금은 히트다 히트였다 진짜 히트다 히트였다 조졌다 이거 조졌다 이거 조졌다 이거 이거 절개 빼고 조졌다 이거 조졌다 이거 조졌네 이거 쌍둥이 칼잡이 이거 조졌네 쌍칼 쌍칼 나왔거든요 이거는 간존보다 더 악질이야 넌 별로 날카롭지 않다 요거 쌍칼 그리고 칼차고 다음에 요거 이코 이코 제발 나와라 이코 내가 절개까지 빼줬거든 절개 뺐으니까 나올거야 이코 나올거야 아 빨리 합시다 인사했다고 이거 지금 시간 끄는건 아니겠죠 나가든가 얘가 히트다 아 히트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꺼비 꺼비로는 안되죠 본체가 맞아주고 본체 아아 흙 슈 칼 암 뺐 승연자 암 암 암 암 암 암 잡고 잡고 실만 안하면 되거든 좋아 히트다 히트 이거 진짜 억울하겠다 얘는 드루이드는 얘 죽잖아? 절개 또 쓸 수 있죠 어흥 어흥하면서 3코스트밖에 못내고 지도에 나온 얘 깔아도 될 것 같애 내가 봤을 때 얘 깔아도 될 것 같은데 6코스트면은 히트 휘둘이 없어도 이게 나은 것 같애 이거 왜잡아 얘 잡으면 이기때 치면 되고 얘가 아직까지 살았어 이겨도 칼제비가 이겨도 칼제비가 수고 벌목길을 2장이나 집었어요? 시작 맞지리네 끝났잖아 그쵸 으으으음 조심 사오 맞죠 07이 쳐놨기 때문에 쏘이지